진짜 이쁘다 방어구이 300m 가양대교 방역 오른쪽 도로입니다 여기 허리 찍어봐요 어 진짜 멋있다 왜 찍으면 또 난리지 너무 멋있다 내가 안 그래도 쟤는 얘기한 것 같아서 날씨 진짜 좋다 진짜 이쁘다 우리는 저기 뭐야 진짜 이쁘다 우두야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잘 찍었는데 보여주마 운송이 귀여워 얘네도 빅백같은거 있으면 안이럴까 뭔지 알지 우리도 알지 친하게 방아지는게 있다던데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어제 보기 풀이 나오는거 같고 진짜 잘 찍었어 허리 너무 많이 자랐어 허리 허리 여기 봐봐 아무리 봐봐 너가더가 홍본망의 주범이라고 야 드라이크 좋다 너 좋아? 여기 오기 잘했네 여기좋아? 응 응 응 안주도 좋아? 응 야 수연이는 안 예비타입 뭐야? 제1일 것 같아 어 제1일 것 같아 왜 제1이야? 제1인데? 그리고 F1일 것 같아 아니 T1일 것 같아 T? 한솔쇼 안 예뻐? 맞는데 어때? 톤은 좋아하고 타입도 좋아하고 네 또 맨날에서 타입도 안 좋아하나 예쁘다 애프다고 애프 들어가는게 어 애프잖아 이런데로 애프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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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안 좋아하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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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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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고 Casa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도 처음에 어디 갔다가 방원이야 검색해보고 네이버로 꽤 막히네